혼다 7인승 최첨단 경량 비즈니스 Z기 고객 인도 혼다 여크래프트가 독자 개발한 7인승 최첨단 경량 비즈니스 Z기의 고객 인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혼다 여크래프트는 지난 12월 8일 미국 변방항공청 FAA 로부터 혼다 Z 판매를 허가받는 형식 증명을 취득했으며 첫 기체는 12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발주자에게 인계했다. 혼다 Z기는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북미와 남미, 유럽 등 전세계 11개 지역에서 혼다 Z 전문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된다. 또한 미국 그린즈버로 지역의 9만 평방 비트에 따라하는 대형 서비스 시설도 설립해 철저한 수리,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다 Z 고객을 위한 비행 조종 훈련 시스템도 도입되어 성공적인 인도를 돕는다. 그린즈버로에 위치한 혼다 여크래프트 스트레이닝 센터의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훈련 시스템을 운영한다. 한편 혼다 Z 개발은 1986년 혼다의 엔지니어 후지노 미치마사가 창립자 스위치로 혼다의 오랜 꿈인 비행기 제작을 구체화하는 작업에서 시작됐다. 이후 30여 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가장 진보된 경량 비즈니스 Z기를 선보이게 됐다. 혼다 Z는 기체 날개 위에 엔진을 배치했으며, 이와 더불어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제공해 동급기종 대비 속도, 정숙성, 연료 효율성 등이 뛰어나다. 엔진을 밖으로 드러내어 기내 소음도 감소했으며, 객실 공간과 적재 공간, 전용 화장실 공간까지 여유롭게 설계됐다. 2개의 고효율 G2 혼다 HF120 터보 펜체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최고속도는 778km power 420노트, 고도는 13.1km 43,000피트, 비행거리는 2185km 1180nm 5에 달한다. 조종실에는 혼다가 맞춤 제작한 감인 Z3000을 탑재해 모두 유리로 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14인치 가로판형 디스플레이와 듀얼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로 구성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14인치 가로판형 디스플레이와 듀얼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펜체트 엔진으로 구동되며,